뭐가 어떤 건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이포메이션을 제가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새로운 로봇다리를 세진을 위해서 미래 캡을 하고 싶습니다. 이제 뭐 우리가 명칭을 로봇다리라고 불렀지만 길거리에서 홍보하는 분들 중에 긴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죠. 키라리 아저씨. 키라리 아저씨. 키라리 아저씨들. 스틸츠.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. 뭐라고,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셨나요? 스틸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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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츄샤라고 하셨어요, 카츄샤. 아까 토마토는 도마도라고 하시던데. 도마도라고 하시던데. 네.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기 안쪽에 뼈가 자라서 성장이 계속 되니까 뼈가 거기서 튀어나오니까 그것도 뼈 깎는 수술도 하고 보통 일이 아니죠, 사실. 제가 아직 성장기여서 성장판이 열려있어요. 그래서 뼈가 자라는 속도를. 재석깍. 그건 부럽다, 성장기. 뼈가 자라는 속도에 살이 못 맞춰가는 거예요. 뼈가 살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깎아주는 걸 해요. 그런데 그러고 나면 굳은 살도 다 없어지고 나서 굉장히 연약해져요. 그러면 아픈 걸 또 견디면서 그거를 지압을 하고. 또 이렇게 눌리니까 또 굳은 살 생길 때까지. 굳은 살 생길 때까지는 정말 이 악물고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족을 끼는 이유는. 흘차에서 바라보는 세상이랑 또 걸어서 보는 세상이랑은 또 다르거든요. 우리가 대부분 흘차를 타고 나면 땅을 먼저 바라보게 되잖아요. 그런데 두 다리로 튼튼하게 딱 서서. 또 누군가와 눈에 마주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았고. 또 같이 손잡고 갈 수도 있고. 저는 딱 보니까 올라올 때 좀 버거워하더라고요. 올라올 때. 해주실 수 있죠. 이렇게 반바지 잘 입고 다니잖아. 네.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지. 옛날에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아 저 형아 다리 좀 보라고 다리 이상하다고. 그런데 지금은 돌아다니면 와 저 형아 다리 완전 멋지다고. 그리고 또 교과해서 본 형아라고.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. 지난번에 우리 땡큐 콘서트 할 때. 세진이 엄마가 세진이를 교육시킨 거 보면. 보통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.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교육시킨 것처럼. 그렇게 느껴지거든요. 욕 훈련도 시키셨죠. 아 네. 욕 들어먹는. 역할극 같은 거예요. 오늘은 엄마가 나쁜 사람 누나가 착한 사람. 내일은 또 반대로. 그래서 밤마다 누나가 막 뭐라고. 너 장애인이지? 너 다리 왜 그래?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. 또 엄마는 야 그러지 마 이런 착한 역할을 해주시고. 또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그걸 연습하다 보니까. 가슴속에 굳은살이 생기고. 어 너 장애인이지? 이러면. 어 나 장애인이야. 하지만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. 저것도 할 줄 알아. 그게 몇 살 때. 그게 애기 때 했어요. 말 배울 때.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. 아 이뻐. 카드를 막 이렇게. 사랑해 이뻐. 이런 걸 배우잖아요. 그럼 저희는 두 개를 배워요. 아 이뻐. 반대로는 어우 병신. 병신은 욕이 아닌 거예요.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. 내가 내 귀에 약을 바르고 들으면. 그 어떤 멀에 들어도 약이 될 것이고. 되게 지혜롭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. 특별한 케이스에서 아주 훌륭하신 어머니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 귀에 약을 바른다는 표현이 굉장히 유명적이네요. 면역력을 키워주신 겁니다. 대단하셨네요 어머니. 저를 위해서 다 공부하셨어요. 시영도 공부하시고 이런 것도 다. 어머니가 아마 이 다리 쪽에 있어서는. 데니스 홍 박사님보다 더 박사시고요. 평생을 공부하시고 외국 세미나 하시고. 무슨 막. 대단하시네요. 다리를 고치러 가면은. 교수님들조차 말을 못 하세요. 그냥 셋이 엄마가 해준 대로 해라고. 그러실 정도로. 최고의 전문가시네요. 엄마는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오셨다 할 정도로. 정말 저를 이뻐해 주셨습니다. 또 나중에 장가하고. 니가 가정 꾸려야 되는데.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지. 제가 엄마한테 늘 하는 말이 있는데. 저 장가가면 엄마 이민가라고 했거든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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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over. 그러셨는데 제일 처음에 눈에 띵기가 다리가 아니고 환한 미소, 환한 미소. 그게 제일 처음이에요. 왠지 씨도 웃는 상이에요. 그렇죠? 웃는 상이죠? 저 다섯째 돌변하잖아요. 아니에요. 그러면 동생이 만약에 학교에서 좀 이렇게 괴롭힌다거나 그러면? 저는 찾아가요. 아까 얘기했어요. 곤죽을 만들어버렸어요. 가만히 안 된다고.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. 누나, 걔가 진짜 이만하고 힘도 없어, 쎄고.